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저 클레멘스가 휴스턴과 재계약을 맺을 때 브레드 아스무스를 다른 팀으로 보내지 말라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클레멘스는 아스무스가 마스크를 쓴 8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44를 기록하는데요 한편 클레이튼 커쇼는 AJ 앨리스와 함께한 118경기에서의 평균자책점이 1.97입니다 2004년 41살의 클레멘스가 랜디 존슨을 제치고 통산 7번째 싸영상을 차지하고 2005년 42살의 클레멘스가 1.87로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우린 클레멘스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리콜은 오늘 경기가 끝난 후 이런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키스와 계약할 때 취지만을 데려와 달라고 할 걸 그랬다고 말이죠 물론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친김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정말로 그랬다면 양키스는 게리콜과 계약하기에 앞서 트레이드를 통해 템퍼베이에서 취지만을 데려왔을 거고 이를 눈치챈 템퍼베이는 양키스에게 상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게리콜에게 취지만은 좀 짜증난다는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취지만이 있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직으로 오게 되자 취지만은 게리콜에게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게리콜을 상대로 기록한 마지막 12타석 성적이 홈런 3개와 2루타 3개, 단타 1개, 그리고 볼렛 3개로 12타석 17루, 7안타, 6장타였던 최지만은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8타석 6, 3진 2볼렛으로 게리콜에게 당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는 게리콜을 상대로 역전 트론홈런을 날린 데 이어 다음 타석에서는 24, 13루에서 볼 2개를 골라낸 후 고의사구로 출루하게 됩니다 이에 취지만은 오늘 경기를 포함한 게리콜 상대 최근 11타석에서의 성적이 홈런 3개와 2루타 2개, 단타 1개, 볼렛 3개로 11타석 9출로 6안타 5장타가 됐습니다 반면 취지만의 올시즌 성적은 게리콜 상대 12타석 3홈런 나머지 투수들을 상대로 139타석 1홈런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양키스는 이제라도 취지만을 다시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조지 스타인브래너 구단주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경기가 끝난 후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친구를 데려오게나 라고 말이죠 반면 가을야구에서 양키스를 꺾고 싶은 팀은 취지만을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에이스 투수가 전단 포수의 커리어를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3년 텍사스는 박찬호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쉬고 있었던 38살에 채드 크루터를 영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 미라벨리는 너클볼을 잘 받은 덕분에 보스턴에서 오래 뛰게 됐는데요 보스턴은 미라벨리의 타격 부진이 심각하자 2006 시즌이 끝난 후 샌디액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제이슨 베리텍이 너클볼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미라벨리를 급하게 다시 데려오는데요 당시 미라벨리를 공항에서 모셔와 웨이크필드 경기에 내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추신수가 쉬어조를 혼내는 것보다 더 심하게 게리콜을 괴롭히고 있는 취지만은 꽤 오랫동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만은 게리콜을 상대로 왜 강한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고 케빈 캐시 감독 또한 그걸 알면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게리콜은 취즈만에게 투론 홈런 그리고 최근 템파베이 타선에서 최고의 타자로 활약하고 있는 아로자레나에게 홈런을 내줬지만 6이닝 8K 3실점으로 선전했는데요 천적에게 당하고도 이런 성적을 냈다는 점에서 게리콜은 양키스가 오랜만에 얻은 가을 에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휴스턴과 오클랜드에 1차전 경기 해설을 했는데요 제가 해설한 경기 중 가장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휴스턴이 이번 가을에 좋은 성적을 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은근히 디스하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스턴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카를로스 코레아는 2홈런 4타점을 기록함으로써 통산 두 번째 포스트 시즌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냈는데요 포스트 시즌에서 두 번의 멀티홈런 경기를 달성한 유격수는 코레아가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코레아와 휴스턴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보다 정의구현이 되질 않네 라고 말이죠 어쨌든 다른 선수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입을 열심히 털고 있는 코레아는 그야말로 악역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욕을 먹을수록 잘하는 코레아의 멘탈을 칭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레아가 자꾸 이렇게 나대는 건 나머지 선수들이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휴스턴에게는 내부 결집용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싸인음치기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휴스턴 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두 팀의 디비전 시리즈 2차전 해설로 찾아 뵙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